술을 마시면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의 상반된 의견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져 알콜이 체내 흡수되었을 때 얼굴의 색깔을 바꾸어 놓는다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간이나 몸속 기관들이 알콜을 제대로 분해시켜주지 못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들 하는데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것인지요? 전자라면 건강이 좋다는 의견이고 후자라면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의견인데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틀찌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질적으로 조금만 술을 마셔도 금세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간장에서 아세트알데아이드라는 독성물질을 분해하는 효소인 아세트알데이드 탈수소 효소가 제대로 작용을 하고 하지 못하는 이상 체질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세트알데이드 탈수소 효소는 모두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가운데 주로 이형과 이형이 아세트알데아이드를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형은 아세트알데이드 농도가 높지 않으면 활동을 하지 않는 반면에 이형은 저농도에서도 작용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굴이 잘 붉어지는 사람들은 이 가운데 이형, 올드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많은 양의 아세트알데이드가 생길 때까지는 몸속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게 마련이고 그러다 보니 조금만 술을 마셔도 금세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져서 얼굴이 붉어지는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은 술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을 마실 기회가 생기더라고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하면 몸 안에 있는 알코올 경보 장치가 작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술을 그만 마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만약 경보 장치가 요란하게 작동해서 얼굴이 붉어졌는데도 계속해서 술을 마신다면 다른 사람에 비해 훨씬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같은 양의 술을 마시더라도 체질적으로 이형 올드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형과 이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에 비해 10배 정도나 많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기록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간장을 파괴하고 숙취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아세트 알데이드의 양도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에 음주 피해는 덩달아 늘어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음주 후 얼굴 붉어지는 것은 위험 신호다 필름이 끊어지는 현상은 과음 후 누구나 겪을 수 있다. 그러나 술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술자리에서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런 차이는 왜 생기는 것일까? 혹자는 술을 먹고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은 건강하다는 증거라고 말하기도 한다. 과연 그럴까? 체내로 들어온 술은 여러 경로를 거친다. 식도를 통해 위해 도착한 술은 약 30% 정도 위에 점막으로 흡수되고 남은 술은 천천히 소장으로 이동해서 거의 대부분이 소장해서 흡수된다. 이렇게 흡수된 알코올은 우리 인체의 화학 공장인 간으로 이동하고 이곳에서 체내 알코올의 약 90%가 처리된다. 일단 술이 들어오면 간의 분해 작용은 활발해지기 시작한다. 먼저 간은 술의 주성분인 에탄올을 분해하기 위해 효소를 내보내는데 이것이 ADHE다. 이 효소의 작용으로 에탄올은 아세트알데히드로 변한다. 사실 아세트알데히드는 독성이 매우 강한 물질로 인체에 해를 입힌다. 때문에 간은 올드란 효소를 만들어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을 파괴한다. 그런데 아세트알데히드가 분해되지 않고 남아있게 되면 알코올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게 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세트알데히드는 매우 독성이 강해 동물 실험의 경우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해되지 못한 아세트알데히드는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간다. 이때 이 독성 물질에 의해서 혈관이 확장되는데 얼굴이 붉어지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결국 피부가 붉어지는 것은 아세트알데히드가 온몸에 펴졌다는 매우 나쁜 신호인 것이다. 이와 관련 일본 국립쿠리아마 병원 히구치 스스무 박사는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슷한 양의 술을 마시게 되면 빨개지는 사람 쪽이 식도암, 구강암이 많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술의 분해 능력에는 사람마다, 민족마다 차이가 있다. 얼굴이 붉어지는 동양인의 경우 독성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가 빨리 생성되는 반면 올드 이효소가 없어서 독성 물질을 분해시키지 못한다. 결국 나쁜 물질이 몸에 계속 남는다. 동양인과 얼굴이 붉어지지 않는 서양인의 경우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 ADH가 아세트알데히드를 늦게 만드는 반면 올드 이효소는 빨리 생성되 독성인 아세트알데히드를 없애는 것이다. 술에 강하고 술에 약한 체질은 바로 이 같은 알코올 분해효소의 작용으로 결정된다. 이는 얼굴이 붉어지는지에 따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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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